이번엔 전남 화순의 풀뿌리 의회인 광역의원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봅니다. 전남 화순군위원 가선거구 기호일나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40세 정당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토목공학과 졸업 전 영생강 유한경청 근무 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두대매는 전남 화순군위원 가선거구 기호일타 더불어민주당 박기동 62세 농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 손금주 국회의원 비서관 전 화순군청 정무비서 전남 화순군위원 의원 가선거구 기호일나 더불어민주당 화성동 57세 화순군위회 의원 송원대학교 금융세무경영학과 재학 현 화순군위회 의원 전 신정원 국회의원 비서관 전남 화순군위원 가선거구 기호 3 정의당 김선식 41세 목사 광신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재학 현 화순교육지원청 방과후 강사 현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 전남 화순군위원 가선거구 기호 4 진보당 김지숙 40세 경당이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졸업 현 진보당 전라남도당 부위원장 현 기후위기 화순홍동 대표 전남 화순군위원 가선거구 기호 5 무소속 박상범 63세 사회복지사 전남대학교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전 목포시청 문화예술과장 성장동력 실장 현 화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남 화순군위원 가선거구 기호 1과 더불어민주당 김석봉 57세 정당이 광주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전 전남 돌입대학교 산학협력 중점 교수 현 화순군위원 전남 화순군위원 나선거구 기호 1 나 더불어민주당 오형열 61세 농업 남일고등학교 졸업 전 이학면 번영회장 전 이난웅 홍복공사단장 전남 화순군위원 나선거구 기호 1 타 더불어민주당 김재중 53세 농업 동신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현 능주농협 비상임 이사 전 화순군 농민회 사무국장 전남 화순군위원 나선거구 기호 4 진보당 홍은주 59세 농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현 화순군 농민회 부회장 현 진보당 화순군위원회 농민위원장 전남 화순군위원 나선거구 기호 5 우소속 조유송 66세 농업 광주농업고등학교 졸업 전 화순군위의 의장 전남 화순군위원 나선거구 기호 6 무소속 조세현 53세 화순군위원 전남 화순군위원 나선거구 기호 6 무소속 조세현 53세 화순군위원 졸업 현 제8대 화순군위원 총무위원 총무위원장 현 이양중 고등학교 운용위원장 전남 화순군위원 다선거구 기호 1 카 더불어민주당 정연지 48세 자영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통신대학교 관광학과 3학년 수료 전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위원 현 화순제일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전남 화순군위원 다선거구 기호 1 나 더불어민주당 김기중 57세 정당이 동강대학교 토목조경과 졸업 전 전국건설기계협의회 화순군지부 사무장 전 한국산림보호협의회 화순군지부 사무국장 전남 화순군위원 다선거구 기호 4 무소속 정명조 65세 화순군위원 조선이공대학 전기과 졸업 현 화순군의회 위원 전 화순환경연합회장 전남 화순군위원 다선거구 기호 5 무소속 뮤영길 52세 화순군위원 조선대학교 병설공업공업전문대학 전작과 졸업 현 제8대 화순군의회 위원 현 화순군 폐강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 자문위원 정 amid 장국인 pleas 정보공업 karma 정보공업 정보공업 ifiques 감사합니다.